와, 이 그리운 풍경 진짜 몇 년 만이야 진짜. 예수라는 마지막이었어. 안녕하십니까. 무대 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걸어오신 등선이 일단 기본적인 등장 등선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자전거 타고도 이렇게 돌아올 거고 이 진씨의 포인트는 노래를 불러주시면 노래를 하시거나 멘트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 사운드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인이어를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럭하게 한 번 해보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퍼쳐주는 나의 원활 중이 제 목소리 좀 빨리 씌워주세요. 3위인데 3위는 소리가 좀 길어지거든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나의 지구 And all I see as you are 이렇게 그 현을 바라보려고 내 빛을 지어줄게 나 떨려서 노래 못 불렀 것 같은데 지금도 중간중간에 거기서 못 불렀어. 어떻게 해. 나 떨려서 노래 못 불렀 것 같은데 중간중간 못 불렀어. 정신만 무조건 먹어야겠다. 2위 자 슈퍼 참치 사운드 체크 겸 안무 막힌 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다. 괜찮아.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참치! 참치! 네 이렇게 하고 저쪽 가수로 퇴장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떨려서 노래 못 부를 것 같아. 아까 좀 울컥해서 노래 못 했어. 떨렸어. 떨렸어. 에는 노래 못 할게. 내가 노래 못 했을 때 조금 빨리 출발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자전거 천천히 가면 지탱을 못하니까 그럼 조금 뒤에 한번 듣고 출발 그렇게 해볼까요? 자전거 천천히 가면 지탱을 못하니까 석진씨 지금 타이밍 괜찮은데 어떠세요?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이밍 석진씨가 듣고 들어가시는 걸로 할게요 못할 것 같아 공연 못할 것 같아 너무 떨려 일단 아미 보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떨리고 무대에 내가 섰었다는 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처음 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거 먹어야겠다 불안해소제 너무 심심해 혼자 있으니까 준비 시간도 짧고 이러니까 아 근데 다 같은 말 안 나 다 대기실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한마디 했으니까 원래 뭐지? 그때도 이랬나?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출근을 너무 떨려 오늘 위에서 심신을 달래는 약 있잖아요 청심땡이라고 예행 연습으로 3일 전에 먹어봤어요 이게 혹시 노래 부를 때 목이 타나 안 타나 목이 건조하나 안 하나 그거를 3일 전에 예행 연습으로 먹어봤는데 목이 건조해지더라고 그래서 다른 대체품으로 한번 또 구해봤는데 잘 되길 응원하기도 합니다 떨린다 떨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 이벤트를 되게 오래 전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이따가 이렇게 또 2부도 있는데 2부때도 많이 떨 거 같고 1부때도 많이 떨 거 같은데 그 제가 좀 낯설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봐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쉽긴 하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서 아... 2천명 했어도 됐을 거 같은데 사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밖에서 10시간? 10시간 동안 후렴이만 하는 거였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서 우리 아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내가 너무 빨리 보낸 게 아닌가 싶은 아쉬운 거 있네요 아 좋았다고? 우리 좋았다잉?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아 손 키스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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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냥 기념으로 그냥 꽃 한 소미씩 들고 가시라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이쁘게 잘 키워주세요 시계도 이렇게 구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받으셨나요? 네 2부 때 봐요 안녕 이따 봐요 똥발 끝나서 아쉬운데? 사람들이 박살났어 저는 진짜 좋았고 팬분들도 다 잘 해주셔가지고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기념으로 해볼 만한 것 같아가지고 좋은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기뻐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타이 고마워요 타이 고마워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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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러더니 만들어서 와가지고 6월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12시에 제가 이제 녹음 해가지고 제가 듣기엔 되게 좋은 멜로디였어요 착착 감겨 이런 것도 언제 해보겠어 아... 떨린다 떨려 그러지 말자 아 형편 묻었다 아 아 아파 안돼 하지마 어? 안 나와요 하지마 하하하하하 하지마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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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인형 빼면 안되겠다 하하하하하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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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무대 같아요 지금 감을 다 잃었어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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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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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아멘 아멘 네 드디어 그립고 그립던 집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제데비안 느낌이라 노래도 잘 안되고 얼굴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어제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아 너무 보고싶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너도 넌 지금 보고 있을까 넌 아픈 산책까지 내게 다 비키지 않을까 내게 다 비키지 않을까 아 내게 다 비키지 않을까 내게 다 비키지 않을까 내게 다 비키지 않을까 세명을 내게 다 비키지 않을까 우리 사랑을 어 랜다 약은 소용이 없었어 야인 한 번 전에 여섯 멤버들에게 방금 메시지도 주셨는데 곧 모두의 방학이 끝나고 다시 멋진 모습으로 모이게 될 텐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친구들아 빨리 돌아와라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노래 부르는 방법도 까먹고 그리고 너무 떨리고 그래서 많이 부족했었던 시간이었을 텐데 기분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지니였습니다 사랑해 어미 안녕 즐거웠어요 여러분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조심히 잘 들어가요 그럼 저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석기스 못했으니까 마무리로 석기스 카메라 봐주세요 가겠습니다 안녕 너무 떨려 잘했으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공연이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우리 멤버가 없어서 더 떨렸고 그래도 계속 아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노래도 하고 환호성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안정이 돼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무대였고요 진짜 오늘 와주신 아미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방탄소년단 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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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